지드래곤은 마엑스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아직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미디언 최지용과 김혜준이 지드래곤의 마엑스 투약 혐의를 희화화의 지적을 받고 영상을 삭제했는데요. 올 김혜준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태양인 오래된 단짝을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모창 가수의 길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. 이날 올린 영상은 지드래곤의 마엑스 투약 혐의가 불거진 뒤 오랜만에 공개되는 영상으로 주목받았는데요. 최지용이 지드래곤을 패러디한 찌디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지드래곤이 마엑스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한동안 업로드가 없었습니다. 영상에서 찌디는 어디 갔다 온 거냐는 태양인의 질문에 세계일주하고 왔다고 말하며 과장되게 혀가 꼬인 말투로 지드래곤을 따라했고 여행을 오래 다녀왔는지 갑자기 혀가 꼬인 지드래곤이라는 자막도 들어갔습니다. 영상 공개 후 시청자들이 지드래곤을 희화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. 모발, 손톱, 발톱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지드래곤을 두고 과도하게 표현하며 희화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. 반면 이전부터 지드래곤을 모사하는 캐릭터를 선보였던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논란이 일자 김혜주는 하루 만에 영상을 비공개로 처리했는데요.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지드래곤의 사건이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아무리 개그라고 하지만 조금 이른 감과 내용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.